안녕 저는 연수입니다 도훈씨가 왔어요 도훈씨가 왔습니다 어떻게 또 순간 아까 전에도 순간이 더 있죠 네 성능 잘 할 때 네 언니는 순간이 되니 언니는 총 싸움 하려고 했는데 총이 없네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했는데 뭐야 총이 있어요 이 나무가 되게 대박인데 한번 더 날려볼게요 날려볼게요 저 얼마큼이나 빠른지 확인 아 잠깐만 껴내 껴내 아우 어쩔 때 껴 어쩔 땐 마르고 어쩔 때 진짜 짱이 일단 한번 벽아 야 잔치를 하면서 싸울 때 얼마나 모르겠는지 이게 얼마큼이나 그 다음에 빨리 간지 아야야야 자기가 자기를 맞췄네요 이게 이게 되나 쏴 볼게요 와 어디 가는 거 안 나와 가발하고 있는 종 어 죄송해요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어 잠깐만요 여기 아까 밖으로 내려왔어요 총이 여기 뒤로 와서 뒤로 올라갔대요 어 근데 이제 이걸 넘어트리겠습니다 나 좀 좋아하는 고무줄 특히 여기 많게 있었어요 기다려봐요 불을 낄게요 갑니다 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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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은씨가 어느 캐나 넘어트렸는지 멋있어요 시작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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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한 개 넘어 틀었어요? 아니요. 귀에는 딱 다섯 번이에요. 한 개 넘어 틀었습니다. 세 번 남았습니다. 우리 귀에 여섯 번 있다고 할까요? 네. 귀에 여섯 번입니다. 세 번 남았습니다. 다시 처음 하나 갖고 올게요. 한 개. 이거 대박인데요? 여기 안에 들어왔어요. 오 대박. 여기 안에. 다둥. 여기 들어왔어요.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지? 하여튼 이거 돈씩 딱 한 개 넘어 틀었습니다. 마지막 한 개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우리 대결이에요. 대결. 이제 이거를 아직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개가 있는데 한 개 써야겠어요. 제가 총 사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총 사기를 별로 싫어했어요. 이제 총 사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집에 총이 많아졌어요. 그 너프건 있죠? 차라리 제가 너프건이 좀 좋아져서. 오케이. 아주 시작합니다. 이제 끝. 아니야. 여섯 번 했어요. 여섯 번. 이게 마지막. 오 예. 오. 도은 씨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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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은 씨는. 이 점이 땄습니다. 이게 연수 씨는. 오. 일단 이거 마지막 한 번 쓰러뜨려 볼게요. 이건 포인트 아니에요. 아. 봐봐요. 카볼. 봐봐. 배틀그란드. 여러분 배틀그란드. 죄송해요. 배틀그란드. 네. 배틀그란드. 아셔요? 배틀그란드. 배틀그란드. 게임인데. 봐봐요. 사람들이 오죠? 아니야. 이거를 그냥. 치치치. 하고 그냥. 빵 싸우는 거. 근데. 배틀그란드는. 이거는 애기들이. 애기들이. 너무 안 돼. 이건. 오락같은 거예요. 네. 이건 위험해서 좀. 그래요. 네. 종독이 될만 같아요. 빨리. 일단 연수하세요. 네. 기다려주세요. 보여줄게요. 아니. 연수 잘했어요. 저 누나 이겼어요. 이거요. 저는 음식을 먹을게요. 보이죠? 보이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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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네. 시작합니다. 기회는 딱 6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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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다시 해야해요. 우와. 너무 들었습니다. 근데 뒤로 가야겠죠? 이쪽이에요. 근데. 어. 그렇게 가까이 가야죠? 맞아요. 여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아니.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 아. 가까이 가야죠. 네. 아우. 아우. 어. 끊어졌다. 끊어졌다. 끊어졌다고요? 네. 한 번 하고. 오마이걸. 고무줄이 끊어졌습니다. 고무줄이 끊어졌습니다. 고무줄이 끊어졌냐? 어? 어? 고무줄이. 삼촌이. 고무줄이. 고무줄이. 아. 아. 그래도 전. 네. 그애가. 네. 다. 다시. 어. 근데 저 잘하죠? 어? 어? 저. 어쩔 땐 이상해요. 어쩔 땐 이상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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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연사가 장착하고 있거든요. 정착이. 어어? 자기가 자기를 떼웠어. 이얏. 공격.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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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로 가자 뒤로 아 근데 아프다 어쩔 땐 이상해요 이제 고문을 한 번씩 끊어주면 한 번 더 끊어주면 이제 연수씨는 점수가 깎여요 근데 한 번은 벌써 깎여 달렸어 아니에요 이거 두 번이 깎아 두 번이 깎아야지 한 개 깎아요 아직도 네 번 길 난 뒤로 안 갔잖아요 이렇게 해도 넘어진 거잖아 아니야 그래도 뒤로 가야돼요 넘어진 마요 난 뒤로 가서 했잖아요 다시 하면 되죠 다시 하면 되죠 어우 이상하네 맨 처음으로 다르신가 네 다시 하면 되나요 고무줄이 딱 두 개 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두 개가 잃어버렸나 어어 약 뒤로 내려 광중 광중이 안되네 광중이 뭔지 알죠 가운데 가운데부터 전역 뒤로 가운데 중 저 중 아니 옆 중 아니에요 광중 그럼 이미 했다는 거죠 아니 이거 맨 처음에 다른나요 그러니까 다섯 번 개 나왔어요 어 예수씨가 이마에 맞았어요 이상하게 자기가 자기도 이제 연수씨가 발사할거에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여기도 연수씨도 이렇게 했어요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뒤로 갔어요 이쪽이에요 이쪽은 앞에 시작 아 아깝다 이렇게 한개도 안보여요 4번 나 볼까요 어? 나 잘하는데 이제 4번 남았어요 아니 4번 4번 남았네요 네 한개를 1점을 통과하십니다 1점 파여 채취 파여 이러세요 조금 가깝게 2점 2점 3점 맞으면 제가 이긴거에요 저 어 2번 귀에 좀 뒤로 하세요 3점 제가 이겼습니다 이제 다시 할거에요 이번에는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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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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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4점 5점 있 konkurs 2 farklı 5 5 코로나 2점 4 고무줄 가져올게요 네 잔차를 해줄게요 먼저 나는 이 고무줄을 저 고무줄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고무줄이 많네요 일단 저 잔차를 해놓을게요 일단 내가 6개 쓰려니까 6개 1 2 3 4 5 6 7 아니 부서진거 안쓸거에요 그래서 7개 맞죠 7개 알았어 하세요 한 번 읽을게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이게 쉬우잖아요 도미도를 제가 쉬운데 오 어렵네 진짜 튼튼하죠 맞아 두개씩이나 했어 한개 두개씩 와우 진짜 어렵죠 잘 못쌌네 네 네 한방에 두개씩 써진거 네 번 아니 되게 남았어요 세 번 남았고요 이거 왜 이렇게 안돼요 아 됐다 아 아 또 이제 저 저 좀 반이 하나 바꿔주세요 안돼요 반이 돼요 아 그래도 어렵죠 네 어려워요 이쪽으로 튼튼해요 이렇게 방향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거 다시 하세요 이쪽으로 다시 아니 제 손으로 다시 이걸 못하겠는데요 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 안돼요 안돼요 네 끝났습니다 아니요 아니 제 마지막 아니 나는 고무줄 가져가야돼요 이게 안돼요 갑자기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니 두개나 남았어요 아니 두 번 남았어요 딱 두 번 알죠 내렸어 네 초소 오이 진짜 쓰죠 안 내렸어 그렇다고 내가 영수야 너도 해야될거 근데 참 알아요 방향 바꾸고 있죠 어 아 아 네 전요 방향을 바꿔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누워서도 된다 이렇게 네 이게 저 유튜브에서 나와요 이거 허팝이 이거 금방 이제 이제 연습이 2번이어야죠 잠깐만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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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겠습니다 공원효 이번에 왜이렇게 많아요 우리집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는 공원효가 없는데요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우와 연수 2점 한번 쌓고 진짜 좋다 다시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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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직도 1개에요 응? 재도전 이상한데 한번 썼어요 그 다음에 2개의 워우스였어요 하여튼 저가 이겼어요 네 그래도 얼마큼이 했는지 봐보자 네 다 쓰러트리면 스트라이크 다 쓰러트리면 스트라이크 알았어 딱 한개 딱 한개 쓰러트리면 딱 딱 한개만 놔두고 다 쓰러트리면 스페어로 하죠 알죠? 스페어 아니 다 쓰러트리면 원래 스페어야 어 근데 올리드는 이렇게 하죠 스페어랑 스트라이크 알죠? 네 올링해서 네 근데 사실 그 스페어가 1등 그거 다 하는거고 그 스트라이크를 2개에요 아 스트라이크는 한 번에 다 하는거고 이 다음에 스페어는 두 번만에 다 하는거 아니 한 번에 다 하는거 아아아아아아 이제 못해요 이제 다른걸로 남겨야되요 하여튼 민수가 이겼습니다 2대 0 아니 동점에 한 대수로 들어왔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이거 카우팅 안하고 이제는 이런걸 할겁니다 뭔데요 바로 어여입니다 진짜 어여요 네 지물놓기에요 네 이거 총에 싸서 지물놓기에요 아니에요 이건 좀 해야겠는데 탑 쌓기 아니요 아니요 이거를 한 번에 한 번에 다 쓰러뜨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아니야 바로 바로 이건 너무 안하던데 좋아요 네 이게 1등 1등만 하는거에요 이건 저가 1등 했으니까 아니 일단 저가 해보세요 어 이거 걸려있었네 아 이거 뭐야 이거 날라와네 이거 날라가니 이게 4개 있어요 안나당당 알겠습니다 어쩔 땐 그래요 어쩔 땐 나쁘고 어쩔 땐 나쁘고 어쩔 땐 나쁘고 어쩔 땐 나쁘고 예 마지막판 연수가 이기면 연수가 이기는거고 그 다음에 도은씨가 이기면 그래만 다시 하는거 알겠죠 네 바 어 저 다시 어 나 어떻게 이겨야되는지 알겠어요 아 아니요 잘못이에요 네 네 2번 남았습니다 이제 3개 남아 또 오 1개 1차치 1차치 2번째 1차치 아 땡 이제 1개 남았어요 이제 딱 한 번 길 와우 2개 2차치 틀어뜨렸습니다 난 역시나 카우보이 흑방 빠바바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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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뇌가 좌해야되요 빠바밤 빠밤 연수도 많지 않아요 나 맘만 맞지 않죠 어 기다려 옆에 가요 옆에 가요 옆에 가요 옆에 가요 옆에 가요 뒤에 6번 거 알죠 네 응 근데 좀 다섯번 했는데 아니 아하 이게 이제 3개 남았네요 야 뒤로 가야돼 아 아싸 이제 2개 남았어 5점이 되나 뭐야 안돼 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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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야 돼요 2대0이에요 2대0 아니 2대1이죠 네 2대1 2대1 그래가지고 네 3점이 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계속하고 아니 이번에는 좀 단 얘기할거야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아 자 저거 말할게요 이번에는 조금 어려워요 아 그래요 이거 좀 어릴 것 같아서 제가 고무줄을 이번에는 좀 어려우니까 고무줄을 다 쓰겠습니다 안 돼요 아니 한 개만 가져갈게요 우리도 이거밖에 고무줄 없어요 그래요 알았어 일단 저는 이 정도만 쓸게요 저기 와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아니 다 쓸게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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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시 한 번 원 찾지 못한 다섯 번 남았습니다 네 번 네 네 번 남았습니다 나 여기 지금 딱 붙였다 다리 치는 제 오? 생각 잘했는데요 다리 치는 제가 딱 붙일 것 같아요 네 다시 가져올게요 남순이 여기 하나 딱 붙여 오 한 개 안 되었어 하여튼 세 번 남았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진짜 어렵죠 근데 근데 이거 진짜 아아 한 개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쪽 이게 너무 번영 오이 한 번 딱 한 번 아 연수도 이거 하면 어려워 아 저도 먹었어 연수가 이기면 연수가 이기면 네 하겠습니다 아 먼저 주름 딱 붙이세요 안에 지금 서류네 근데 여기는 조금 이쪽에 네 근데 전홍 떴다 붙였는데 그가 어려워요 안 붙어 다시 이거 안 날려오는거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왜 안 나와 도은 씨는 계속해서 캔디를 먹고 으음 으음 아 이제부터 길이 나오나요 이제 달릴까 네 조건 쐈고요 네 그니까 4번 남았습니다 4번 남았어요 4번 남았어요 누나 못 이겨 한 개를 안 써 왜 이뻤어 나 한 개를 써 저만 한 개를 쐈었으면 제가 이긴거에요 제발 아하하하하하하 오 왜 밀려요 귀여워 맞아 맞아 during the day 짤러 저 나중에 연 Shel원 찾을 때 공무조송아 모래서 쐴게 하하하하핳하하 하하하하하핳하핳하하핳하핳하하핳하핳하핳하핳하하흐하핳하핳하핳하하핳하핳하핳하하핳하하핳하 willkommen하 Kl 때문 photon das 그렇다 아직 이상iner slip 널버 자 옆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노츠 노츠 네 아이고 이거 너무 대박이네요 근데 이제 어쩌면 제발 4번 나갔습니다 얘도 제발 골을 안 하셔도 좋겠나고요 어 이겼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어 네 오늘 이마그마 하겠습니다 오늘은 쓰러트리기 내년에 해봤대 도은씨는 어땠나요? 재미없었어요 지니깐 저 졌으니깐요 어 연수 진짜 잘한다 사실 저 좀 쓰는거 원래 좋아해요 연수 옛날에 꿈이 군인이었어요 저도 원래에요 저 옛날에 꿈이 군인이었어요 저는 지금 군인 되고 싶어요 근데 이제부터 군인이 싫어졌어요 왜요? 아 군인 될까? 네 근데 지금 저 꿈이 의사, 목사, 축구선수거든요 어땠분 오늘 때 꿈을 꿔서 뭐가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 생각했어요 네 오늘은 이마그마 하겠습니다 도은씨 이리 오세요 네 오늘은 이마그마 하겠습니다 자꾸냐 으아 흐아 으아 진사란이 나의식일맞아 내가 은은이 이마그마 하겠습니다 예 빠이 ㅆ 안녕!